화살 레이즈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레이즈 스포 비잔티움 재고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따죠 이거 아 됐다 군사텍 17 어? 테크들이 왜 이렇게 차이 나냐?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했더라 저번에 뭐 했지 우리가? 맞다 페르시아 만들고 군대 좀 늘릴까요? 이건 좀 애매모어하다 군대가 트위스 브란당 중상모락 이 시기가 가미날 나이 건드려 이 시 러시아랑 동맹 체결할까? 동맹되네? 생각해보니? 러시아 동맹가자 아들같은 러시아 됐다 왕시교론 따샤 자 러시아 러시아 잡으면 커브네스 굳이 커브네스가 애매모어 애매모어 하거든요 상의 하나 받도록 하고 상의는 콘센트 오피도 됐고 알러산드라 에티오피아 에덴만 자안지바르 잠베즈 같은 경우는 벌써 다 땡기고 있기 때문에 아덴만 가자 아덴만 아덴만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나네? 적자가 좀 있네요 27년 휴전 끝나고 부산자운동 대출구원 인플레이션 권위 오토록하고 아직 미카엘 있지? 시민 시민한테 땅 좀 줄까? 됐네요 27년대 보급 한개가 나쁘지 않은데? 포병 9개 뽑을까? 시대관 얼마야? 2102카? 열심히 돈 모아야겠구만 나폴리 동맹 보스니아 바덴 소코칼렛? 수니파 광신로스 수니파 광신로스 저거나 잡아주러 갑시다 할지도 없는데 오스만 두루쿠스 14만 러시아 군대 왜케 안나오냐? 보병만 뽑았네? 돈도 없나보지? 무탑한 적주이자 아이씨 아 이거 군사 있구나 다행이다 쉽게 감히 산지에서 터져? 규율주... 어우 나 너무 비싼데? 병력한게 필요없고요 무격조율주 감사하고 사기 규율주면 감사히 받을게요 헝가리 시점 끝났네요 헝가리 치러 갑시다 헝가리 칠까? 나폴리 칠까? 일단 점화로 걸어버릴까? 군사표로 나오지도 않네 이건 유지비도 좋긴 한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 인력부 덩치도 필요없고요 차라리 사기 규율주세요 45점 45점 배가 덜 불었구만 네 이렇게 받고 돈 내놔 돈도 없네 사기 규율주면 다 육군유집이라서 받자 돈이 없다 코 박혔고요 끝 참치상에 관한 거 마이너스 이뻐 어? 안좋은데 저놈은? 방구는 잘 터지는데? 아 돈도 없는데 코모레스 다 됐네 신학자 돌아가셨고 연인플레이션 안전도비가 몇 위치 퇴즈 하나로 받으면 좋긴 할텐데 영양경 15 올라가면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네요 지금 당장은 연인플레이션 추리자 페르시아 기족과 한구 터졌네 저건 너희가 잡아야지 아 내가 잡아줄게 그냥 다 그래 내가 지주회사가 됐더니 잡아줄게 잠깐 에덴마 와 에덴마에서 굴뚝값 벌리네 야 꿀이네 엄청 군단을 청소를 할까요 여러분? 사카 범죽주의자 2.5 자치도 올려가지고 해결하도록 하죠 큰 것도 아닌데 저런거는 그냥 자치도 올려가지고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99점 끝 돈 많이? 없네? 많이 잠깐만요 오스트리아 5만 헝가리아 호구들밖에 없네 상관없어 그러면 코어생서 5만 휴즈 언제까지죠? 117.5기 보헤미아 2단 정화 보헤미아 잡... 러시아 잡았으니까 굳이 보헤미아 신경 안 써도 돼요 코믈레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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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코, 페르시아 코믈레스 동맹은 비잔팀, 보헤미아 동맹이 없다 10톡과... 아니 8톡과 벌려? 미칸이 날라갖고 군대 27, 27, 27 하나 군대에서 더 창설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헝가리 쪽 자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짜잔한데 그냥 올려놔? 귀찮은데 저기 이 자리는 코어 박으면 해결되겠기 때문에 놔둡시다 7톡과 벽자 이교도 개정됐고요 33년, 4년 남았네요 군대 여기로 옮기도록 하고 마쿠리아 민족주의자 터졌네 터지고 빨래 좀 터지지 코믈레스, 카프카스, 시리브안, 오오스만 두르고 보스넨, 트리니스 굳이 갈 필요 없어 이거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들끼리 싸우라고 오스만 두르고 마탱이 나가면 그때 트리니스 치라도 치러 가자 뭐 프랑스 관계도 개선 좀 하도록 하고 모로코 하나 올리도록 하고 관계도 64 됐고 커뮤니스 하나 정도 버릴 수 있지 러시아 잡았으니 러시아, 에이 조선이랑 싸우네요 허허 아이고 조상님들 프리샤 지방국 보조자 상환 오스만 두르고 테크 싣고 올렸네 안 가기 잘했네 라이벌, 대형제국, 커뮤니스, 오스트리아 커뮤니스 하나 칠까 그냥 꽉 쳤어 완전 꽉 쳤어 완전 테크 십육이네 엄청 밀리네요 행정 감사합니다 1902카 대출 두 개, 세 개? 세 개 땡겨야 되네 두, 세 개 땡겨야 되네요 크로산, 부카라 자르프 군사 얼마 나오지? 커뮤니스 64000 박살났네 완전 자르프 47000 군대 좀만 끌고 가면 그냥 쑥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출 땡기자 어쩔 수 없다 이거 상인 하나 받자 이러고 호물주 수입하자 상인, 아 상인 주구나 왜 안주나 했어 호물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송해 볼까? 이송한다 이송하는 게 더 오히려 더 떠지네 그럼 여기서 수집할 만한 데도 딱히 없고 라구사? 라구사도 에멤모어 하네요 나중에 무스카트 치워가지고 거기 갑시다 호물주 치러 여기 가져오자 호물주 치러 호물주 치러 유망장훈 50짜리 그다지 좋진 않은데 이 정도면? 없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죠 근데 좋은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평타? 인플루엔자 격리 호화생송 됐고요 오스만 인력 박산났네요 커브넨스는 뭐 갖고 이제 빠빠이하고 이제 여기 정도 가져올 것 같다 이 정도 오 빠져 너무 아픈데 야 웃음 하나 가는 김에 이것 좀 잡아주지 않을래? 중산주의 오 콜 좋은데? 뭐라고 프랑스 아라곤 어 꺼져 꺼져 동맹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느낌이 조선으로 동네 북이냐 맨날 돌려보며 오만이 점점 났네요 야 죽어라 내가 데우스 볼트로 걸어주지 아 바타라에 있구나 돈도 많이 있진 않네? 커뮤니스 라이브 지정했네요 마탱이 나가고 빡쳤나봐요 아 대출 아 내가 여긴 안 먹을게 너 가져라 거긴 프랑스한 존경 나갔네 프랑스한 존경 나갔네 갔네 갔어 2, 3일 그래요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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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로 났네 코믈레스는 왕 누구냐 6이네 아 중산주의 또는 아 중산주의 남았자 코너벨 9두카 자한지벌 17두카대 디오벨 6두카 오물 0.74두카대 아 와 진짜 야 오스반놈들 얼마나 처벌길래 그래 66두카 나쁜놈들 저게 언제 진격하냐 보스니아 티니스 동맹들이 조금 티니스 보스니아 시리바 잠깐만요 네 진행하도록 하죠 어 어떡하냐 이걸 깜빈 어요 왜 방울 왜 방울 우리한테 줍니까 허원의 수전기간 끝났네요 테크 쭉쭉 올라갑니다 누구갔지? 아 공성 4차에 들어가셨네 크로산 오리사 바쁘네 바쁘 아프리카인네 올려보내자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나 키웁시다 조폐소장 돌아가셨네 안전톤비용 돈이 없어 생산요일이라도 올려 독점권 502까지 주네 많이 준다 나이스 장군 군사 포인트 독점권 502까지 주네 503까지 구성 502azu 홍보설편 넘긴 총 아 빛 좀 갚으려 했는데 이놈들아 아이씨 바다를 향하는 길 외교산 주세요 그냥 오스마 조지야 깜짝이야 옷이 어우 갔네 스마리 형 가셨네요 저거 니가 알아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신성 아름칠 오 웬일로 이런 이벤트가 3,4,6 정도 떠야지 크로산 시전 끝났네요 다음 전쟁은 여기 먹고 한건 없지만 호위 얻었네 게이드 상인비방 홈브즈 여기 빼자 돈 안 벌린다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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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더블리즈 위자 모르코이전 끝났고 와 튄니스가 엄청 털리네 그들의 야망 소파할라 소파할라 금광 아니었던가 러시한테 몰빵해주자 공성 산다 공성 너무 못한다 요새 몇자리야 6인데 도움요청? 꺼져 꺼져 돈없어 돈없어 와 실 확 떨어졌다 권위 돈 돈 줘 돈 대출이나 갚자 대출 이자만 갚으면 진짜 먹고살만 할텐데 몇점이냐? 17 60점? 슬 때리면 한대 휴전 슬 슬슬 때리면 한대 휴전은 안때리네요 오만喔 5만 Mick 대출이자 뭐 겸사겸사 잡아주지 뭐 야 어디까지 먹으려고 아직도 주전을 안 때려 군대 다 잡았네 동맹도 없어 얘는 타임 또 받았네요 와 진짜 댕기만 하는데 없다 여기서 이송이라도 해볼까 킬라이저 끝났네요 와 숟가락 야 숟가락 못엉겠다 숟가락 엉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핀 0.5고 도쎄 라고 싸보내자 그냥 부패한 장군 라고사도 안되네 아 잠깐만요 라고사 나쁘지 않네 콘스탄틴 높으면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하하 해결이 안되네 저기는 명호 왜 나 라이벌로 지정해가지고 귀찮게 야 빨리 주전 좀 때려라 어어어 오오오오 어어어 씁 이런 시민 이런 쓰 쥬럼 왜 이렇게 하나 때려 아 저거 잡으러 가야겠다 내가 또 털어야겠다 일일이 봉기가 몇 년에 터졌길래 저걸 아직도 안 잡냐 33년대? 저거? 잡아버려 그냥 내가 공성하구만 답답해서 아 이거 독립국 됐네 신드 럭크나우 루카로 할 수 있는 미션 있죠 자르포 넘어갖고 57점 끌었다 지키야 야 나와라 이놈아 좋은말 할때 니가 뭔데 거기 왜 먹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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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뭐 성전으로 걸면 되니까 뭐 됐다 이정도만 먹어둬 돈만 먹어도 되겠다 다음번에 편하게 성전 걸고 갑시다 죽어라 푸카라 왜이래 푸카라 왜이렇게 작았나 아닐텐데 그정도까지는 숲이 왜이래 뭐지 아 전리품 아 깜짝이야 평소에도 이렇게 벌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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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만 태우도록 무협계사 대박 아 야 대박이면 몇 천 투과선 줘야지 품도 그다 품도는 주고 있어 나한테 오스만 태우도록 태우도록 아이고 불쌍한 놈 오스랑 싸우겠네 러시아 와우 야 개 큰 전쟁인데 야 뭐야 이거 태우도록 아우치버거 오스티엘러시아 야 오스티엘러시아 내가 통일권 줄게 갈래? 실음 말고 포일을 베풀어가지고 통일권 준다고 했는데 실음 말고 실음은 님만 손 내지 다음에 킬로와치로 갈게요 페르시아 테크 몇이냐? 15테크 왜 이렇게 테크가 넣지? 어 돈 없어요 나쁜 놈들아 아이씨 나 좀 돈 좀 벌자 이 놈들아 아이씨 어 군사람 꽉 찼네 웬일로 꽉 찼데 이게 어 그러면 군사력을 투자할만한 데가 없나? 뭐하지 군사력가지고 장군이나 뽑아볼까? 장군 50 종군 안뜨네 종군 안뜨네요 확실히 시베두카시라 킬로와치기 방과동을 못만들게 미리미리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뚫고 20만 나올 것 같은데 군대? 16만 러시아 12만 와 진짜 이거 피해전쟁이구만 야 이거 누가 이길래나? 오스만 시리만 보스니야 호무레스 아 호무레스도 이제 반격하네 야 최대한 전쟁 오래 끌어 저 전쟁 참여하면 큰일 난다 나 진짜 저 딴 전쟁은 참여하면 안 돼요 참여하면 아주 우리 국토가 날아갈 거야 저거는 최대한 오래 뻗겨 저거는 첫 단전쟁 참여 안 하게 오케이 킬로가 끝났네 코어 22 안터지네 그래도 돈 얼마 갖고 있니? 이게 최대야? 돈 별로 없네 페르시아나 키우자 이거 가지고 돈 없네 오우웅 오우웅 러시아 커몬에스 페르시 이건 내가 참여해줄 수 있지 이정도는 일단 6발부스 리스포 비잔티움 제거 플레이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선 드루고 엄청 성장하네 이씨 무서운 놈들